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몰텐 판타지어 공하고 함께 저희가 많이 보는거죠 사실 초등학교 때나 축구 시작하면서 많이 시키는게 기초훈련으로써 공이 본인한테 왔을 때 상대방한테 전해줄 수 있는 자세하고 타이밍 그리고 킥의 정도 같은걸 훈련하기 위해서 공을 제가 던져주고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제자리에서 인사이드로 다시 공을 던주는 사람한테 공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고 보통 아마추어들이 의도장 나오면 슈팅 연습을 하자 저희도 저희도 징그런데 혼자서 제일 공주소로 다닌 시간 이런것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연습방법 그쵸 그래서 사실 축구 연습을 할 때는 두명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뜬공을 체리하는 기회가 보통 없어요 아 그쵸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뜬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이 떠 있을 때 어떻게 코트롤 할 수 있느냐 하는거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한가지 첫번째는 그거고 두번째는 훈련 공적에 정확한 임팩트 인사이드든 프론트든 하나씩 진행되면서 보겠지만 그런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큰가 그겁니다 공은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멈춰서 패스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공이 나한테 전달됐을 때 다시 상대방한테 패스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를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을 끝까지 주시하는거 그리고 정확한 임팩트로 위에 맞춰서 상대방한테 정확한 세기야 뭐 이런 영상은 뭐 많긴 하지만 선수들이 보치지도 않은 것 시범 보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아마추어들이 연습을 아는걸 보기 실제로 해야지 더 실감이 오히려 있을 수 있어서 한번 해보시죠 자 둘이서 조금 더 거리를 알고 좀 더 이렇게 먼저 인사이더 입니다 던져주시는 분은 공을 상대방 무릎을 보고 던져야 되요 그 다음에 차는 사람은 정확하게 상대방 가슴에 가도록 얼굴을 보고 차는 가슴으로 봐요 두 번째 차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을 찰 때 요 무릎이 올라와야 되요 무릎이 이렇게 올라와서 때려야 되요 여기서 아래에서 때리는게 아니라 이유가 뭔가요 정확한 임팩트 정확한 임팩트 주시면 올라와서 이렇게 정확한 임팩트 그 이유가 여러분 요 밑에서 요렇게 하면 임팩트가 정확히 안 일어서요 여기서 각도하고 그 스윙을 줄 수 있게 다시 오케이 아 자 이번에는 바꿔서 하죠 후님이 성화 던지고 후님의 하나 둘 이렇게 해야지 왼발 오른발 두개 자 보통 세팅 이렇게 두 사람에서 잘 못할 때는 20개씩 하는게 좋고 오른발 10번 왼발 10번 익숙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워밍업 당겨서 옛날에 워밍업 할 때 이걸 했기 때문에 자 스톱 그 다음에 이제 인스텝 발등 원래 이동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 발등에서 중요한 거 역시 무릎을 올려주고 무릎을 올리고 어디가 무릎을 올리고 무릎을 올리고 무릎을 올리고 무릎을 올리고 그 다음에 어 거기 발등이 아니라 실제로는 발목 근처 쪽에 맞도록 무릎이 올라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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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프로 선수는 자세가 다르죠 하하하하 루카스 모으란 줄 루카스 모으란 줄 루카스 모으란 줄 하나 둘 공이 간 속도가 너무 느려 이렇게 어 그게 너무 느려도 안 돼 주는 사람이 정확한 일정한 속도로 잘 줘야 돼 오케이 우리 성원은 나폴리 선수는 꼬나게 또 훅 적고 선수를 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게 이제 뭐 습관이 베이 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돌아보는 반대로 공을 정확히 무릎을 들어 올려서 정확하게 발목 이게 저로서 딱 되는 점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인사이드로 하는데 공을 던져주는 사람이 사이드 쪽으로 던져주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한번 가서 한번 푸트웍이 있어야 돼 인사하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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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둘이서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게 타는 사람보다 던져주는 사람이 더 중요해 정확하게 내가 그게 잘 안 돼 던져줄 때 무릎으로 보고 던져주면 공 높이도 하고 이렇게 하고 무릎으로 오면 이렇게 이 사람들 때릴 수 있는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각도 그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딱 때릴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하고 딱 때릴 수 있어야 돼 'm 저 apology 하나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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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세게 던져요. 가슴에 잡고 있는 곳.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일곱. 못 타지? 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걸? 해요? 해! 성공도 해봐. 역시 아마처랑 프로 차 많이 나왔네. 야 그래 서구 운동하니까 발이 되기나 한다 딱 뜬 상태에서 접접해서 접접해서 오케이 이거 높게 줬어 내가 나이스 업 아웃사이드야 아웃사이드가 제일 힘들어 아웃사이드? 나 아웃사이드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 여기로 왼쪽으로 왔을 때 오른바를 사는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던져주자 야 그거 초등학교 때까지는 해서 못하는거야? 시화 학습 과정을 안 들어와 저거 수호하자나봐 둘 잘하는데? 그래 셋 나는 아웃사이드를 해본 적이 없어 다섯 여섯 일곱 아웃사이드 아웃 너 힘든거 아니지 이거? 어? 너 힘들어? 아니요 아니요 됐어 그 다음 후니는 이제 다음 세션은 여기 허벅지 맞고 트리핑을 하고 트리핑을 한발로 차는거야 번져봐 나 너무 낫다 이거 허리보는 줄 아는 일단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푸니가 하고 송구가 던져가지고 인사이드로 차야돼 잘 때 가혹적이면 인사이드로? 인사이드 잔산 만드는게 어려워 인스텝보다 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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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는 허벅지하고 인스텝으로 크래핑 한 발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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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핑이나 할거도 없지 그냥 맞추기만 하면 돼 허벅지 쪽에 일곱 반대로 이제 다음은 가슴 트래핑 그냥 서서 가슴 트래핑 처음에 그 다음 점프다 오케이 하나 둘 항상 오른발 왼발 번갈아 하면서 차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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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탈리아 선수가 잘하는 분이야 하하하하 인정 역시 이탈리아 선수가 상당히 잘하는데 오우 그만 어 이제 점프 그렇지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머리보고 머리보고 던져야 돼 머리보고 머리보고 던져야 돼 어 머리보고 던져야 돼 얼굴 보고 던져야지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내가 던져줘 볼게 어 그렇지 이렇게 딱 역시 프로가 다르지? 어 프로랑 아마추 어 차이가 있네 역시 아 역시 프로지 아 아 아 아 아 아 헤딩 그냥 서서 아 아 아파 점프 아 어 아 아니 아 아 아 타이밍이 젖어 타이밍! 나 못하는거 아니야? 나 못하는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냥 아니 쟤가 시.. 초등학교때 가방빼이 짧아가지고 내가 보면 제대로 못하네 그렇지 역시 성호 기본이 딱혀있다 잘한다 확실히 저런데 시바 대회도 잘 못나가고 그러네 대학교를 못가고 웃겨가지고 저렇게 잘하는데 대학교를 못가고 나도 못갔어 그만 여러분 창고로 여기 대학교를 다 못가고 풀어도 못해 온 사람이 이러고 진행하고 있는거에요? 아 독일에서 풀어선 생활이 됐어 됐느냐 여기까지? 끊을까? 또 뭐있지? 여기 이동해서 헤딩 아 왔다갔다 그거 할 수 있겠냐? 이거 어려워 나도 왼쪽으로 하자는 안되던데 옛날에 마지막으로 이게 한쪽으로 하는게 힘들어 자세가 맞추기 되게 힘들어 땅에 꽂아야지 성호야 땅에 꽂아야지 땅에 꽂아야지 역시 잘하는데? 응 몸 좀 풀렸다 성호 이제 야 기본 연습하니까 몸이 자세좀 나오고 몸이 자세좀 나오고 몸 풀린다 진짜 잠깐 이거 쏘리 좀 풀리네 잘하네 이쪽에 나도 한번 해보자 아 이거 진짜 한게 진짜 오래되가지고 야 이쪽 이쪽 이쪽을 내가 잘 못한다구 아니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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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가 나온거야 아니야 내가 봤는데 타이밍 1,2,3 타이밍 1,2,3 여기를 하는데 왜 여기를 못해 여기서 하네 뒤로 점점 물런다 이상하게 제자리에 사는게 아니라 타이밍 못 맞추는데 야 니가 잘 못 던지는거라고 아니야 이걸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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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성호야 던져봐요 던져봐 아니 다시 해봐 나 이럴맬로 묶어놔 아니 뭐야 쪼만대 쪼만대 야 힘이 없다 나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할게 도전할게 여기서 해도 돼 자 단체줘 아 쪼만대 위로 으악 야 볼 터치하고 클리핑 이리와봐 터치하고 헤딩하고 와서 터치하고 다시 가서 아 알지 존나 힘들다 아 이거 그리고 와서 네 소리 여기서 나한테 이게 가다가 나오네 진짜 가다가 나한테 가다가 나오네 이렇게 하니까 다시 가다가 가다가 나한테 가다가 나아 들을수록 다시 나온 줄 아다가 그니까 연습이 되게 진짜 중요한거에요 여러분 하하 자 둘이서 리프팅 10번 아 20번 20개 공 좋아졌으니까 지난번에 소거 녹화할때 근데 공 안좋다고 못한다고 그랬었잖아 야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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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번 터치 사나갖고 가지마 아 세번? 두 번에서 세번해서 끝내 그렇지 그래 아 노터? 그래 더 많이 해 다시 해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여섯 아이씨 아이씨 살린다 둘 셋 넷 좋아 좋아 아이씨 카메라한테 아 이번엔 성공 성공 다시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개다 공이 흐르네 아 그래서 반 성공했어 90% 어? 90% 성공했어 다시 네 네 하자 이번엔 열개 무전 둘 고 안줘? 네 다섯 여섯 여섯 여덟 예 여섯 여섯 여덟 아이씨 아 하나 둘 셋 셋 아아씨! 한 대 봐! 나 드리블 연속 하자 뗄게 뗄서봐 아씨가 던치고 시발 전나 좋아 하울라 어디서? 아아씨 아아씨 아아 아아 으아 으아 진짜 안전다 솔직히 어 솔직히 맞아 3대3 4대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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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3 우리 설탕하고 저기 몇삼으로 네 군님 네? 요즘 몸이 좀 좋아지셨나요? 아니요 팔을 빼야되는데 자꾸 쳐먹어요 몇키로 까지? 74키로입니다 지금 아 74키로 네 이게 한 3년 동안 8키로 찐거죠? 한 6키로 찌죠 6키로 68정도 있었는데 얘 끝나고 코로나 시면서 한 6키로 찐거 같은데 6키로 78정도였어 68정도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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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좀 사랑하냐면 공이 좋아하니까 사랑하세요 어우 좋아요 아 봐서 좀 좋다 아 이거 강추 강추 진짜 강추입니다 아니 근데 저게 여러분 여러분 저 몰텐 축구공이요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하시는 공들 라고는 되게 달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찾던 공들이 아이케 아리라스 나온 것들이 패널이 부드러워요 일단 패널이 부드럽고 공 사이즈가 사실 이것보다는 약간 더 큰 느낌인데 요건 공느낌은 사실 작아요 이게 패널 자체가 볼륨감이 없고 이게 딱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고 가장 큰게 반발력이 저반발성 저반발성 저반발성의 패널이 좋은거는 트래핑을 할 때 공을 어 이제 더이상 안 움직여도 되니까 요거랑 비교해봤을 때 패널 자체가 딱 모양이 이게 좀 더 패널 자체가 움푹하게 돼있거든 재밌는게 근데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이 덜하다고 느낌적인 느낌이 좀 그렇게 되고 같은 5라고 돼있지만 또 사이즈가 어 거기서 못늦게 제가 봤을때 요게도 좀 더 커보는 느낌이 들어요 네 커하시죠 네 그래서 요런 공을 추천하는 이유는 저반발성 때문에 다른거 다 필요없고 축구초먼지 초보다 연습할 때 최고야 왜냐면 공이 잘못 맞거나 그러면 이 반발성이 뛰어나거나 패널이 탄력이 좋은거 좋을수록 공이 튕겨서 나가서 그 부분이 어려운데 사실 그게 가장 크게 느꼈던 공 제 기준으로는 2000년대까지 그거 뭐지 피날레는 혹시 그 트리포 트리콜론가 아디다스 그때의 공까지는 내 기억이 테레스트라가 아테레스트라 2000년도까지 공을 좋아하는데 2002년도 아디다스 되면서 피부노바 그게 시작이었던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피부노바 밀린다고 들어가잖아 근데 그런게 좁고 가장 큰거는 주의하셔야겠죠 너무 딱딱해요 만약 처음 차보시면 그건 이상한게 아니라 딱딱하지 나는 발이 아프더라고 발등이 니 발이 힘이 없어서 아 뭐래 그 정도는 아니라고 뭐래 뭐래 그 정도는 아니라고 힘이 없다고 니가 한국말을 못하고 너 힘이 없다고 물으면 힘이 없잖아 아 그렇기네 다칠까봐